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조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시장 조정장이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HLB도 시장 조정 흐름을 타고 있죠. 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시비, 사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오늘부터 팔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오버잉 이슈까지 같이 겹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 전반적인 강세 흐름인데 상대적인 강세지 시장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흐름이지만 HLB 조정 장세의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전체적인 조정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11월 달에 정말 엄청난 랠리가 진행이 되었죠. 미국이 그랬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금 12월 7일인데 조정장에 진입을 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58% 하락을 했는데 우리 중시도 보면 미중시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다하고 0.19니까 코스닥이 0.15% 하락에 나스닥이 0.58이니까 코스닥도 0.62% 하락을 하고 있다. 뭐 크게 문제없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0.02% 강세를 보이고 있죠. S&P500이 0.04% 약세. 강범약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정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본 증시가 1.7% 정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항생 2.3% 하락 중이죠.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랠리 제대로 한번 즐겼다. 거의 뭐 조정 없이 한 달 내내 올랐죠. 이런 위치에서 이 정도로 많이 올라섰는데 이런 위치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기대할 만한 이런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할 만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 지표들을 잘 좀 뜯어보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공장 수주 10월달이 마이너스 2.8% 예상에서 마이너스 3.6%로 꽤 많이 공장 수주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죠. 경기침 채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글러브 미증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고용이죠. 고용 부분이 상당히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금리 인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9.300M, 8.733M이죠.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다. 그리고 비제조 구매자 지수는 좀 양호하게 나오긴 했죠. 그나마 좀 양호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제조 고용 지수도 51.4에서 50.7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이 바라는 바다입니다. 물가 상승이 이제 좀 위축이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지금 석유 재고는 상당히 예상보다 좀 많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아주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죠. 독일도 보시면 독일의 공장 수주가 0.2%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3.7% 예상보다 너무 안 돌아가는데 수주가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 이런 지금 분위기죠.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고용 지수도 예상보다 좀 낮은 그런 지수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13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만 3천 명 예상보다 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잘 작동하고 있구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예상보다 너무 떡락하듯이 팍팍 쓰러지는 듯한 고용 지수와 그리고 공장 수주가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오더가 생각보다 너무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이런 지금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되겠구나. 그러면 금리 인하에 좀 크게 또 수혜를 받는 게 기술주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공장 수주라든지 경제 지표 관점에서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예상보다 조금 낮다 이러면 그건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듯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어 이거 지금 경기 침체인데 이런 분위기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가 있겠죠. 계속 패드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상을 열이게 되면 언제든지 인상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인상은 그냥 이 날을 갖다가 이거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해서 타이밍 놓쳤다가 경기 침체 제대로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 언급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수는 얼마 안 내렸지만 안 좋습니다. 코스닥 쪽의 외인이 1,300억이나 매도 중이죠. 거래소 쪽의 기관이 2,500억이나 매도 중입니다. 외인 350억은 매수 중이지만 이건 거의 무시 수준이고 기관이 코스닥 쪽은 18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을 아주 강하게 매도하는 쪽이 더 세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제조업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올라섰던 아주 정말 엄청나게 올라섰던 로봇추들 전부 다 하락이죠.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재고가 쌓일만한 제조업 관련추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지금 공장 수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가 계속 남아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재고 소진이 빠르게 안 되다 보니까 오다가 좀 늦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조정 정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가 좀 기술적 만능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대부분의 전체적인 거짓말 방향 자체는 좀 하방으로 좀 밀리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찬지 지금 전기차가 미증시에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살아남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좀 살아있습니다. 추세 좀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SK하이테크하고 LNF가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기술적 만능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고평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수는 좀 잡고 있지만 아주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 내리는 분위기다. 거의 대부분이 하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블랙핑크 완전체 계약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했지만 오늘 하락 그러고 카지노 주들도 오늘 하락을 어제 이제 반등을 좀 보이다가 시장이 뭐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얘들은 워낙에 바닷권까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분위기에서는 바닷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하반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인도 정말 강하게 올라섰죠. 정말 강하게 올라서서 지금 4만4천 이렇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관련주가 그나마 좀 강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금리 인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동률이 공장 가동이 잘 된다. 오다가 많이 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는 뭐 제조업도 아니고 판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죠. 오로지 수급입니다. 수급.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네. 그러면 공장 가동 분위기도 안 좋고 고용도 별로 안 좋다라고 하니까 물가는 잡힐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될 거다. 그러면 반감기에다가 현물 ETF 출시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아주 강하죠. 이런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은 강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은 섹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쪽은 지금 중국 폐렴 관련 주들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아주 강세 보이고 있죠. 정치 테마주들 강세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은 재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크게 관계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보면 그나마 좀 3% 이상 2%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죠. 그래서 돈들이 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제 바이오가 차라리 낫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반도체하고 이천지 이런 부분들 시세를 많이 줬고 바이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이오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나은 편이다. 바이오만 바라보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지금 바이오가 그나마 좀 강한 모습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 바이오 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테마주들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HLV 같은 경우에 바이오 강세이긴 하지만 지수와 관련이 좀 있는 셀티는 계속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고 HLV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HL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당이 좋습니다. 좋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오버이 물량들 좀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증시 분위기 자체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런 조정의 흐름이 좀 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상황이다. 그리고 오버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선을 훼손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